인천시 교육청이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해 관내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진행합니다. 시교육청은 9월 3일까지 4주간 집중 방역점검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과대 과밀 학교와 확진자 발생 학교, 기숙사 운영 학교 등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유증상자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의 학교 방역수칙 준수, 학교 구성원 대상 예방수칙 교육지도 등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주요 사항도 점검합니다.